하나님 말씀 학계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계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 1311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제를 읽고 여러분의 한 제를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루 빠베라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여호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야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큽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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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1층의 우리 하나 갤럴리에는 50년 우리 하나 교회가 걸어온 역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밤잠을 못 자가면서 정말로 교회 역사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담아낼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된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람하시고요. 또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각 개개인에게 역사하실 부분들을 또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예배가 50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 루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게 됩니다. 걸어온 50년과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될 귀중한 은약들을 새롭게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심은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마시고요. 비록 공간들은 좁고 좀 협소합니다만 일단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식사를 드시고요. 그래서 식당뿐만 아니라 밖에도 야외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드시고요. 또 그나마 교회에서 우리 감사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특식으로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 전도학교 시간에 강구를 드렸더니만 우리 봉사부 장로님에게 문자 왔다 해요. 스테이크 줍니까? 라고 그러나 평상시 나오는 것하고는 달라요. 다 참여하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셔서 함께 인도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주일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들도 50주년 역사적인 시간인데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요청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또 50년 후에 되면 우리 아이들이 주역으로 다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귀중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아 주시고요. 정신식사 드시고 집에 들어갔다 오실 분들은 오늘 최고로 하사한 옷들 입고 있어요. 최고로 예쁜 옷들 하사한 옷들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진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이 앞에서 전체 앉은 여러분 자리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50년 기념 예배로 찍은 사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지나가야 될 때마다 아 이게 우리 5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지금 기념사진이구나 오늘 지금 밑에 전시실에 준비된 사진들처럼 또 한 편의 역사를 남기는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뛰도록 가장 잘 뛰도록 물론 전체적인 부분을 잡기 때문에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가장 잘 뛰도록 하사한 옷들 입고 최고로 예쁜 옷들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를 지나는 전두와 성교 속에서 2, 3, 7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중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와 또 사랑과 수고로 섬겨주신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의미로 축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50주년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인도받은 시간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는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 속에서 한 하나님을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속에서 전두하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라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전두 때문에 먼 교회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두자로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졌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교회과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바 되어진 만남의 축복이에요.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처음에는 많은 기대들을 했었습니다. 한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많은 기대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기대들을 다 적어버리고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제는 교회의 실망을 넘어서서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가 그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의 이유가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5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오셨고 또 앞으로 더 큰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는 그런 축복된 응답들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50년 하면은 성경의 구약성경 보면은 희년이라 이야기합니다. 50년째 되는 것을 희년이라 하죠. 그 희년은 단어 뜻 그대로 기쁜 해라는 말입니다. 기쁜 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 하면 여왁께서 거룩하게 하신 해라는 말입니다. 이 희년이 되어지면요 모든 땅들을 다 원위치 시켜줍니다. 이스라엘 열두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땅을 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희년이 되면은 그 판 땅들 또 가진 땅들을 다 원위치 시켜줍니다. 원래 땅들을 가지도록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희년이 되어지면은 종되었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우니까 종살이 할 수밖에 없죠. 종되어지고 노예된 사람들은 해방시켜주고요. 빚진 사람들도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무조건 다 용서해 줬어요. 잘못한 것들도. 그래서 최고의 기쁨의 해가 바로 희년인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해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해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해방시키시고 풀어주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 모두가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희년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 희년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리키고 슬킨 곳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희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개개인들이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림으로 참된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고 또 서로 관계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산업현장에 여러 가지 얽히고 슬킨 문제들이 이 희년의 축복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쾌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모든 묶인 곳에서 풀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왜 희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냐 여러분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은약을 새롭게 붙잡고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하나님께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가지고 이제는 응답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십시다. 진짜 우리가 후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요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것에 집중하고요 2, 3, 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집중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죠 이 부분들을 붙잡고 이 축복의 비밀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 RUTC의 응답을 누리는 그 원년으로 나아가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 가거는 그냥 있어진 게 아니에요. 가거를 알 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어있고요 가거를 할 때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도 50년의 역사를 한번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 하나교회 구성형교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의 인도를 받은 지가 40년 정도 됐어요. 오래 했죠? 40년 정도 됐습니다. 아마 더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40년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받은 이미지가 무엇이냐 하면요 진짜 처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의 쭉 인도를 받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제 마음에 남는 것이 있었다면 진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났었어요. 또 정말로 기도가 뜨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감동했어요. 감격했어요. 교회에 가고 싶었다니까요. 날마다요. 교회에 있는 것이 좋았고요. 그런 신앙생활의 쭉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한 50년여 년 인도 받으면서 먼저 영적인 부분들 속에서는 먼저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는 그 신비운동들이 기도운동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미 많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구원의 확신이 현장에서 성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면 그나마 확신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은사체험을 갈망했어요. 어른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죄송합니다. 개도 방언한다 할 정도로 그래서 어른들은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양치급당하고요. 스스로 주눅들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수련회를 가면 여름방학 시작하면 수련회 가잖아요. 의뢰의 방언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의뢰의 방언 체험하도록 수련회 기간 중에 마지막 날은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게 가지고 어떻든 방언이 나오도록 그렇게 막 푸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방학이 끝나갈 때쯤 되면 8월 15일로 공휴일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데리고 지금 하원 배사장은 없어요. 다 공헌화되어 가지고 제가 지난주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다 공헌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배사장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8월 14일 날 15일이 공휴일이니까 14일 날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또 실은 겁니다. 이걸 실은다 하죠. 그래서 어떻든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도록 그런데 그렇게 기도원 쫓아다니고 기도운동을 하면서도 참 감사한 건요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져들지 않았던 것은 말씀 중심한 신비운동이었고 말씀 운동한 기도운동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된 곳으로 많이 빠져듭니까 그런데 진짜 말씀 중심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다가 교회 안에 전도폭발들이 들어왔어요. 아니 제자훈련 제자훈련이 들어와야 되죠. 제자훈련들이 들어오면서 제자훈련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중직자들 중심으로 장로님들 중심으로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루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주 장점 중에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근찰로 서가지고 각 구역마다 목사님이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게 교회 장점 중에 장점이었어요. 주일을 지나고 나면 금요일 날 되면 구역 근찰들 다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목사님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구역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지내요. 어떤 면은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말씀운동을 지역에서 일으키고 있고요. 강단 말씀이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그 흐름 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운동의 시스템이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거예요. 기도훈련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 부분들이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전도폭발이었어요. 성도들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잘 안 되어지죠. 국제 전도폭발 사실 그 훈련들을 성도들이 받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 하면 임상훈련하기까지 갔어요. 임상훈련 받기 전 단계까지 갔어요. 그나마 열심을 가지고 전도에 인도를 받았죠. 그러면서 현장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마음들을 그나마 가질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교회 밖으로는 일본 성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 되어 가지고 일심으로 성교의 문들을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식적으로는 우리 교회 전체가 93년도부터죠. 93년도 지금 한 30여 년 되죠. 93년부터 온 교회 전체가 우리는 다락방 운동한다. 되어지는 전도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 제가 아직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때 장로님 이전에 검찰님들을 비술산 기도원에 모아놓고 목사님께서 왜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많은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이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목회에 대한 철학들이 다 있었는데 나의 목회 철학들을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 다락방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온 교회가 다락방 운동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까지 기도훈련 또 제자훈련 전도폭발훈련 얼마나 열심히 있게 따라다녔습니까 그게 인도받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 운동 속에 들어가주고 구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립이 되어지면서 양육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훈련 속에 함께 인도받게 되었어요. 아마 예배 이후에 영상이 나옵니다마는 사실 주일 저녁마다 또 부산에 내려가고요 또 하효집회 요즘 하효집회 하룹니다마는 그때는 월나수도 되고 이런 집회들이 있었는데 그게 온 성도들이 함께 인도받으면서 심지어 훈련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재정까지 지원해 주면서 지금도 재정 지원하고 있잖아요 재정까지 지원해 주면서 성도들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속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평신도들이 확 살아난 거예요 그 평신도들이 살아나면서 지역 전체에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응답받는 평신도들이 팀사고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사람을 세워나야 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응답받는 평신도들이 해외 팀사고로 나가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응답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스미스쿨 개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워력의 축복으로 준비하신 부분이구나 확인했어요 후대단 사역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송현 여중고에 교목으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그리고 들어갈 수 없을 때는 그 다음 이어서 분목사님을 교목으로 내보냈고요 그리고 또 경복중학교 문들이 열려가지고 경복중학교 교목사역도 계속되어왔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학장지교 사역을 통해서 전 지역에 구석구석에 아이들을 모았고 교회에 나온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확장지교 사역들이 쭉 되어졌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교목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중고등 송현 여중교였는데 사역들을 하시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아마 담겨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만 복음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느 현장에 들어갔는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에 대한 비전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 제가 하나스미스쿨에 개국의가 되어지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아 이게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구나 이게 그냥 일어난 응답이 아닌 것이구나 이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누명을 쓰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누명 쓰는 것 상관치 않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는 이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전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죠 앞장서서 복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 교회를 옮긴다는 건 쉽지 않죠 신앙생활을 인도받다가 교회를 옮긴다는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 듣고 나서 전도 성교만이 내가 남은 생에 살 길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니던 평생 다니던 교회 연세가 있으셔서 그 교회에 있으면 대집받고 장례식 할 때도 많은 사람 와서 안타까워하면서 축복해 줄 것인데 예배 드려 줄 것인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전도 성교만이 내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우리 후대에게 이 부분만을 물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단 내리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안 받으니까 자꾸 오면 돌려보내고 안 받으니까 하신 이야기 뭐냐면 저는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온 교회인데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오늘날 전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늘의 근세와 땅의 근세를 누리면서 현장에 집중하는 현장사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가거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교회로서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현장에도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흑암의 세력들이 꺾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으로 지구상에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문 16장 16기를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그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름대로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왜 자꾸 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나 자녀의 문제들 자녀들이 왜 방황하고 왜 자꾸 어려움 속에 몰려들어갑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의 무능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담하와가 실패했죠 가정의 문제에 왔습니다 물론 그게 아담하와가 무능하고 불순종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배후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실패시키는 배경의 악한 사단이 있다라는 것 장애의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게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존재를 예빼인 곧 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토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모든 문제의 권한이 해결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인생의 변화도 일어나고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생에 진짜 그리토로 가답이 나야 돼요 어떤 면에서 지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부분들은 우리를 내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그리토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이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혹시 뭔가 모르는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땅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배경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토로 그분께 집중하고 그 이름 누리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자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 축복된 응답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나가야 될 귀중한 응답받을 부분들입니다 응답받을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발판 삼아서 진짜 하나 RUTC 시대를 열어 가십시다 정말로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로서 237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서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 RUTC 이 시대를 앞으로 우리가 열어 가십시다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에게 절대 해답을 주었어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절대 미션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절대 능력을 주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능력을 주셨는데 오직 성령으로 후대를 살리고 정말로 치유하며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 RUTC 시대를 열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내가 치유받고 또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개인과 교회로서 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학이 아무리 발전하고요 어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시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고요 중독에 빠지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과 또 단체들이 일어납니다마는 그들이 치유할 수 없죠 오히려 더 영적인 엄청난 휴증만 남기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요 복음 가진 자만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50년 받을 응답을 놓고 아니 영원히 우리가 받을 응답을 놓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뭐냐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 현장들을 그리 또 복음으로 치유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치유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치유하는 가장 진정한 비밀 중에 비밀이 있다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현장에 참된 치유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뭡니까 여러분 62가지 우리 평생에 응답 받아야 될 부분들 그 부분이 우리에게 개인화 되어지고 교회화 되어지고 현장화 되어지도록 기도 제목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은 전도목회의 일꾼으로 다시 말해 현장목회의 일꾼으로 삼제자의 응답에 도전하면서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생애가 한 번뿐인 생애 인생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그걸 은향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백세시대라잖아요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복음으로 인생을 잘 정리해서 진짜 후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경과 발판이 돼가지고 마음껏 축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이 계속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구 경북을 섬기고 살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랩런트들이 와서 훈련받고 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전도훈련 성교훈련에 올해 날 수 있는 대경 RUTC의 응답들이 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들이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제 랩런트 시대입니다 RUTC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30여 년 흘러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복음받은 자들이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모든 각 분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부모님들 안 지나서나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의 은약을 생을 걸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약의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정말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삼스미스로 준비되어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의 문화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에 도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진행되어지는 시스템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 엘리트들이 준비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스미스쿨이 있고 지혜스쿨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렘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 가정으로 대한 전일제로 우리 하나 스미스쿨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아이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복음 교육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정말로 졸업하고 그다음에 대학에 청년 직장에 군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도가 파송되어지는 각 현장에 파송되어지는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에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로 삼단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엘리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삼스미스를 가진 그런 엘리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후대 운동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만 지나고 전두와 성교에 올인하는 교회로서 2, 3, 7 나라를 성교하는 교회의 축복을 도전하십시다 여러분 2, 3, 7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치유와 렘넌트의 축복을 가지고 이름하느냐 2, 3, 7 나라에 깃발을 꽂는 겁니다 이미 깃발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 깃발이 뭡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이 깃발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땅의 현장에 유일한 이름인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모든 장에 깃발을 꽂아 나가는 거예요 300지교의 3천 제자 1만 성도 현장에 깃발을 꽂아 나가고요 우리의 모든 2, 3, 7 성교 현장에 깃발을 꽂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교사님들이 단독 성교사님 협력 성교사님 10분이 10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인 가운데 또 국내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차세대 지도자들을 발굴해가지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응답을 받으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6명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현지인 가운데도 좋고요 또 국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좋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교에 대한 비전을 두어가지고 진짜 한 나라를 살리는 그 준비들을 미리 미리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세계 성교 현장에 큰 역사들 감량했던 성교사님들은 거의 10대 때 부른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교 역사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 나라를 기도하면서 그 나라에 구체적으로 복음진하는 성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차세대 성교사들을 세워나가고요 그리고 TCK 다민족들 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어 정말로 다민족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파고들어서 복음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응답들을 하나하나 받아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목사도 좋고요 성교사도 좋지만은 여러분 업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아니면은 파송되어가지고 복음진하는 거 평신도 전문인 성교사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다 직장 속에 업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복음 가진 성교사야 그렇다고 더 큰 문들이 앞으로요 목사보다 성교사보다 평신도 전문인 성교사를 통해서 더 큰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목사 성교사의 신분으로 더 가지 못하는 나라가 더 많아요 앞으로도 더 걸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평신도로서 전문인으로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많은 전두와 성교의 문들을 열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백세시대 은퇴하고 나서 뭐 할 겁니까 다 성교지로 갑시다 평신도 전문인 성교사로 그 준비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퇴할 나이가 안 돼도요 미리 그 부분을 놓고 나는 이 나라에 가서 1년이면 1년 아니면 5년이면 5년 단기 성교를 가든지 정말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에 복음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평신도 전문인 성교사 다 목사 다 성교사 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업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전두 성교의 문을 여는 그런 2, 3, 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죄의로 못 추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은 교회들이 욕을 묻는 쪽에서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존재케 하셨느냐 하나 RUTC의 응답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으라고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대구 경북 전역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후대운동을 일으키고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와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강대국 성진국들을 살리고요 많은 중독에 빠지고 정신병에 시달리는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며 그래서 237 나라에 복음으로 준비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렇게 될 때에 나중 영광이 크게 되어지는 오늘 학교에서 2장 구절에 말씀하셨죠 나중 영광이 크리라 나 요호와의 말인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만 잡으면 돼요 후대 치유 237 나라 연약 붙잡으면 알면 아마 여러분 이 한시대에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그 일에 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그냥 인도하심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축복하실 부분들 받을 응답들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또 응답하실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응답을 해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짐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교지와 성교지와 하나님의 인한 아멘 사랑하신 성교지와 범위에 아멘